멈추를 먹은거 같다 아삭아삭 이 맛은 짭짤한 맛이에요 오늘은 멈추를 먹기 전에 멈추를 먹기 전에 이건 멈추를 먹기 매콤한 맛 멈추를 먹기 멈추를 먹기 멈추를 먹기 멈추를 먹기 너무 맛있어 매콤하니 매콤해요 아삭아삭 치즈스틱 너무 맛있어 쯔쯔쯔 너무 맛있어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양념치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설탕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치즈소스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장 더 맛있네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초콜릿 매콤달콤해요 초콜릿 새우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할아버지 고춧가루 초콜릿 초콜릿 매콤해요 이 영상은 너무 맛있다 이불하고 맛있다 먹으면서 찍어서 맛있어 맛있어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